여러분은 지금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김인경의 경희롱 클래식 화요일 고정 코너 바로 시작합니다. 그대에게 음악으로 말을 겁니다. 매일 오전 11시 정경의 클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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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들을 위한 명곡을 소개합니다. 김인경의 경희롱 클래식 아름답고 경희롱 클래식 명곡을 맛있게 듣고 또 멋있게 즐기는 시간 피아니스트 김인경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매주 화요일 정클클과 함께 해주고 계시는 김인경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비 오는 아침입니다. 비 오는 아침입니다. 가을이 됐어요. 네 그러게요. 어떠세요? 가을 좋아하십니까? 뭐 다 좋아합니다 저는. 눈 내리는 겨울도 좋아하고 지금이 환상의 날씨죠. 놀러가고 싶은 그렇죠. 오늘 김인경의 경희롱 클래식에서 또 어떤 곡을 소개해 주실지 많은 분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토벤 하면 여러분 예전에 나왔던 불멸의 연인 이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베토벤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서랍에서 몇 개의 편지가 발견되는데 문제는 그 대상이 누군지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연인이었고 여인이었고 죽도록 사랑했던 엄청나게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었던 편지의 주인공을 찾아 떠나는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그 불멸의 연인, 후보와 관련된 음악입니다. 뭘까요?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확실하신가요? 확실해 알고 있습니다. 귀로 먼저 만나볼까요? 네. 음악 주세요. 귀를 대면서 연주했던 베토벤 이 부분이 기억이 나고 너무 해보고 싶어. 아, 그럼 정말 해보세요. 많이 해봤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곡을 하면서 피아노 학원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왜요? 어려워서. 어려워서? 네. 사실은 첫 마디만 쉬워요. 그러니까요. 뒤에는 거의 뭐 갈수록 어려워. 이건 첩첩산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억이 납니다. 잘 관두셨어요. 목소리가 워낙 좋으셔가지고 사람이 너무 다 잘하면 안 되잖아요. 이야, 잘 관두셨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격려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름다운 이 곡을 좋아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선생님. 그렇죠. 뭐 이루어진 사랑은 현실에서 너무 좋지만 또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은 기억 속에 아름답기만 할까요? 또 아프잖아요. 이거 대본입니까? 본심입니까? 네, 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훅 들어오시네요, 오늘. 아, 성공. 참, 네. 이따 날리겠습니다. 네, 긴장하세요. 그래서 오늘의 경이로운 클래식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이 남긴 아름다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월광입니다. 베토벤은 결혼하지 못하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후보가 여러 명입니까? 많죠. 아주 아주 많죠, 다수. 매니 매니? 매니 매니. 아, 흥미롭습니다. 항상 그는 사랑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나쁜 남자인가? 약간 누구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이제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네, 제 눈빛으로. 네. 정말 터무니없는 공격. 고맙습니다. 자, 후보 좀 소개해 주세요. 뭐, 열한 명 중에서 좀 대표적인 몇몇을 소개하자면 일단 대부분 그의 제자였어요. 그가 피아노를 가르쳤던. 그런데 요세핀의 그리고 테레제 브룬스비크가 자매인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수년간에 걸쳐서 사랑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결론적으로 너무 수로 길지만 그 두 자매와 안 됐어요. 동시에 사귀지는 않았어요. 각자 사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베토벤이 싱글일 때 사촌인 줄리에타 귀차르디를 이 테레제 자매에게 소개를 받게 돼서 그 가문에서 피아노 선생님으로 일을 하게 되다가 또 그녀와 하트 뿅뿅 눈이 맞게 되어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피곤하다, 피곤해 진짜. 뭐, 다양하게 또 그를 후한 귀족 부인들도 있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경희룡 클래식 베토벤인데 월강 도대체 누구로 해서 작공대공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요세핀의 브룬스비크의 사촌인 줄리에타 귀차르디. 귀차르디. 네. 네. 오스트리아 백작 가문의 딸로 베토벤의 피아노 제자였고 두 사람은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다고 해요. 서로? 서로. 네, 서로죠. 사랑은 쌍방이에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아주 날이 서 있는데? 두 사람은 열렬히 연애를 하고 심지어 결혼까지 하고 싶었는데 불멸의 연인에 나오는 스토리가 거긴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의 아버지가 너 귀까지 안 들리고 계급도 없는 왜냐하면 베토벤은 나름 평민이었고 그렇죠. 이 가정은 어쨌든 귀족 집안이었으니까 그러면서 그 강한 반대로 헤어지게 되죠. 왜 이렇게 부모님들은 나 반대만 하지? 그러게요. 어떻게 살지 생각하여 아는데? 당신을... 뭔가 개인적인 얘기 같으신데? 반대하기... 왜 이렇게 다 반대를 하지? 아닙니다. 당신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유럽의 작곡가로서 베토벤은 그야말로 명성을 남기는 요즘 말로 요즘 친구들 말로 핵인싸 아니었습니다. 핵인싸. 그때가 딱 빈에 와서 아주 가장 핫할 때 인기가 많았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사랑이 어려웠던 거죠. 아무래도 이제 그 계급의 문제도 있었고 가난한 음악가다. 사실 재밌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떤 인식이 있잖아요. 프리랜서 음악가의 삶은 아마도 앞날이 좀 불확실하고 안정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인식. 그리고 이제 거기다 더해서 귀 문제가 되게 심각했죠. 어쨌든 이렇게 안타깝게 헤어지고 베토벤이 안타까운 얘기하는데 왜 웃으세요? 아니,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서. 똑같으니까.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이 음악가들에 대한 인식. 선생님은 그래도 그런 오해를 안 받으실 것 같은데 남성분들은 많이 받으세요. 음악가들에 대한 인식이 아니고 사실은 사실이에요. 불안정하잖아요. 저 굉장히 불안정하게 살고 있어요. 이러다가 이제 감정이 더할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하나도 불안정해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안정적이게 보입니다.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아주 불안정합니다. 참 나와. 정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월광소나타를 줄리에따에게 사귀는 중에 헌정을 했는지 헤어지고 난 후에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시기에 작곡이 되고 그녀에게 헌정했습니다. 그래도 로맨틱. 그렇죠. 사귀고 있을 때 주도 로맨틱 헤어져도 로맨틱 헤어져도 준 게 더 로맨틱 왜 그래 오늘? 문자 소개하겠습니다. 한강봉님 두 분 케미가 너무 좋아요. 큰일 났어요 이거. 네 고맙습니다. 5784님 주거니 박거니 두 분의 케미가 듣는 즐거움을 도와주네요. 그렇다니까 사람들이 클래식에 관심이 없어. 결론적으로 이렇게 노는 거에 관심이 있더라고. 5784님 고맙습니다. 김민재님 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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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순간 내가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투경이 뭐지? 투경 네. 정경 윤경 듀오 시간이 기다려지는 화요일입니다. 아름다운 음악 소개 뿐만 아니라 작곡가의 삶, 작곡 배경까지 재미나게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감정이기까지 플러스하고 있습니다. 김민재님 기대해 주십시오. 위형우님 출장 가면서 듣고 있습니다. 잠시 휴게소 들러서 커피 한 잔 하며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 사랑 이야기에 호흡 끌립니다. 내가 보기에 유형우님도 약간 뭔가 예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100%예요. 100%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김인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오늘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이 남긴 아름다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월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월강의 특징을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직접 설명해 주실 건데요. 윤경 선생님이 피아노로 옮겼습니다. 벌써 떨어지니까 섭섭한데요. 선생님 어떻게 거기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아, 좋습니다. 선생님 베토벤의 월강 소나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곡입니까? 이렇게 줄리했다, 귀체를 대게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거잖아요.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친구한테 이런 편지를 썼어요. 자넨 지난 2년 동안 내 삶이 얼마나 쓸쓸하고 슬펐는지 믿기 어려울 거야. 이때가 아마 요세핀의 브룬스비크랑 테레제랑 헤어진 후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런데 날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 귀엽고 황홀한 아이 덕분에 이 모든 것이 바뀌었다네. 2년이 지난 지금 난 다시 천상의 기쁨을 즐기고 있고 처음으로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든다네. 그런데 불행히도 그 아이는 나와 신분이 다르다네. 나와 신분이 다르다네. 이뤄질 수 없는 사랑이죠. 아, 정말. 그 월강이라는 제목은 누가 붙였습니까? 스스로 붙였습니까? 베토벤이 붙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원래는 독일의 시인인 레슈타프가 베토벤 사후 5년 후에 이 곡을 들으면서 마치 1악장이 달빛에 비친 루체른 호수에 떠있는 조각배와 같다. 조각배와 같다? 그 달빛 얘기가 여기서 언급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런 비유를 바탕으로 월광, 문 라잇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이게 곡도 곡이지만 제목이 중요하잖아요. 아, 기가 막히네. 달빛이 비친 루체른 호수에 떠있는 조각배. 아, 잘 알겠습니다. 악장별로 특징을 좀 소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1악장 많은 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연주되는 클래식 곡 중에 하나거든요. 1악장은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즉 아주 느리게 한음 한음 느끼듯 눌러서 연주를 하라. 꼭 누른다기보다 감정을 그 한음 한음의 시래라는 베토벤의 어떤 메시지 같아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 어떤 호수 얘기처럼 물 흐르는 듯한 반주 위에 굉장히 고독한 멜로디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처음에 들어보시죠. 처음은 혼자만의 모노로고,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지만 피아노를 통해서 말하는 베토벤의 심정, 어쩌면 그의 절망과 좌절, 그런 괴로운 상황이 이 도입부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이게 베토벤이 진짜 독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게 보이지, 사람이? 너무 멋있는데? 아, 네. 와. 기가 막힙니다. 사람은 아픈 겁니다. 그렇죠, 아시죠? 정규 형님, 우리 청취자분들. 모두도 예쁜 사랑하세요. 자, 넘어갈게요. 예쁜 사랑을 응원하듯 이 악장. 이 악장은 리스트가, 낭만시대의 작곡가인 리스트가 두 시면 사이에 핀 한 다발의 꽃이라고 했어요. 제 생각에는 이 악장은 이렇게 굉장히 산뜻한 느낌인데 아마도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운 그 아이, 줄리에타 귀차르디를, 아니면 그녀와의 그 아름다웠던 행복, 추억을 노래한 아주 짧은 악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끝났으면 해피 엔딩이었겠죠.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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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삼악장으로 가면 프레스토 아지타토로 돼 있는데 이 뜻은 매우 빠르고 격한 감정을 담아서라는 뜻이에요. 들려주시죠. 굉장히 격정적이고. 네. 한번 어떤 느낌인지 느껴보시죠. 네. 어떤 것 같아요? 아, 심장이 요동치네. 요동치죠. 크레션더. 크레션더. 막 분노가 그동안 베토벤이 뭐 그래 난 그냥 슬퍼 이랬겠어요. 그냥 왜 이럴 수밖에 없고 나는 내 사랑은 그렇고 내 귀 문제도 그렇고 그런 처절함에 이제 인생에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게 막 터져나오면서. 뭔가 화를 토해내는 것 같아. 토해내는 것 같아. 그런 긴장감이, 열정이. 맞아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코드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막 지르기 시작해요. 음악으로. 그런데 이게 어쩌면 듣는 우리들에게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사연에서 들었는데 자신이 힘들고 말하지 못하는 거 화가 쌓였을 때는 음악이 나를 대변해서 이렇게 표출해지는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후련한 것 같은 악장이요라고 들은 적이 있어요. 청취자분들도 또 그런 감정을 똑같이 공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막장을?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새 악장 중에 어떤 악장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다 아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지만 그냥 말 못할 때 이렇게 뭔가 표출하는, 폭발하는 듯한 사막장이 저는 좋습니다. 정말로요? 정말 우회시다. 우회죠. 알겠습니다. 청취자 문자를 소개를 해야 하는데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고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베토벤이 월강을, 본인은 월강이라고 붙여준 건 몰랐겠네요? 몰랐죠. 아, 난 그것도 굉장히 흥미롭다. 그렇죠. 자, 문자 소개하겠습니다. 1458님, 외출해야 하는데 정클클을 다 듣고 힐링을 마음에 담고 외출하려고 열심히 청취 중입니다. 네, 저희 방송 끝나시고 외출하시면 더 좋은 일이 생기실 겁니다. 지금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 다 듣고 나가세요. 1458님, 고맙습니다. 21001 쓰시는 분, 정경혜 클래식 클래식. 제가 제일 사랑하는 최고의 방송입니다. 코너 코너마다 많이 배우고 클래식이 이렇게 행복한 방송이 있을까 매일매일이 기대됩니다. 나 행복해. 감사합니다. 이 주접을 이렇게 좋게 봐주시네요.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배혜영님, 김윤경님,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월광 언제 들어도 마음을 흔드는 곡입니다. 피아노 앞에 윤경님, 정말 달라봐요. 그거 보십시오. 저는 근데 이제 뭐가 보이냐면 너무 재미있는 게 선생님 위에가 이렇게 방송에서 보이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밑에 이제 구두를 신고 오셔서 그게 딱 피아노에 어울렸는데 오늘 운동화를 신고 오신 거야. 근데 오늘 페달링이 더 좋더라고. 그러셨어? 아, 이렇게 공개를 하시다니. 아니, 페달링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쓱 봤거든. 쑥 보셨어? 왜냐면 귀가 예민하잖아요. 페달링이 오늘 더 소프트한 거였어. 어, 뭐가 달라졌나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치고 들어오시네요. 감독님께 꼭 운동화 가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죠. 이 부분을 제가. 아주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오픈했기 때문에 더 매력적인 거죠. 네.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약간 입을 꼭 담으시는 게 걱정이 됩니다. 시간이 벌써 우리 윤경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비 오는데 조심히 가시고 한 주 동안 건강히 지내시고 다음 주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모두 안전히 귀가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윤경 선생님 보내드리면서 베토밴 피아노 소나타 제14번 C샵 단추 월강 사막장을 손민수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너희가 다yl 꺼내드립니다.